헵스투 여기 헵스투만의 놀라운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헵스투는 한화의 오랜 연구와 기술력으로 개발된 전자내간 하이트로닉2와 내간을 연결하는 한엣스와이어 그리고 최대 500발 연결이 가능한 로거 최대 1000발의 청구 입력이 가능한 플래너 무선 발파가 가능하도록 중계기능과 리모트 기능을 갖춘 최대 6만 3천 발까지 발파할 수 있는 블라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헵스투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사용 중인 발파 프로그램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화의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한 전자내간 하이트로닉2는 대규모 발파의 사용이 편리하도록 컷오프 타임을 50초까지 확장한 내간입니다 또한 하이트로닉2와 로거를 연결하는 선은 내마무성이 뛰어나고 인장강도가 우수한 한엣스와이어로서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커넥터 역시 쉽고 빠르게 연결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세 가지 타입의 운용 시스템을 갖춘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헵스투 헵스투는 사용 환경에 따라 세 가지 타입의 발파 작업이 가능합니다 로깅 타입은 결선과 동시에 내간의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현장에서 로깅 타입으로 운영하면 사용이 편리하고 결선 시 발생하는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로고는 작고 가벼워 휴대가 용이하며 블루투스를 통한 무선통신 기능이 있으며 최대 500발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로고에는 태깅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고의 태깅 단자에 전자내간 커넥터를 연결하면 즉시 내간 상태 및 초실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략 중 결선 상태를 실시간 점검할 수 있고 내간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으로 스케닝을 통해 터널 현장이나 소규모 발파 현장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초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플래너로 결선된 커넥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함으로써 빠르게 초시 입력이 가능하고 최대 1000발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플래너 역시 작업 현장에서 휴대가 용이하도록 작고 가볍게 디자인되었으며 블루투스를 통한 무선 연결, 풀컬러 터치스크립 그리고 사용에 편리한 안드로이드 베이스 UI를 제공합니다 플래스트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격 발판을 지원합니다 중계 기능과 리모트 기능을 동시에 갖춘 이 플래스트는 5km까지의 무선 통신이 가능합니다 한 대의 발파기로 최대 3000발의 전자내간을 기폭시킬 수 있으며 총 21대의 발파기를 연동하여 최대 6만 3000발의 대발판을 수행합니다 사용자에게 편리한 UI를 적용하였고 원격 발파뿐만 아니라 비밀번호와 카드키, 이중보안 장점점치를 제공하여 안전한 발파를 가능케 합니다 한화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HAPS2 로깅, 스캐닝, 태깅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현장에서의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며 가볍고 소형화된 디자인으로 사용자에게 큰 만족도를 전할 것입니다 공유에 대한 기술력을 구IB합니다 그래서 사만지에 대하는 점을 살펴보고